부산과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부산에서는 도로통제 등으로 출근길, 시내 교통이 마비됐고 주택침수 등 200건에 이르는 피해가 부산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. 또 부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장 재량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경남지역에서는 통영과 거제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. 거제시에서는 이룬면 국도 등 3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도로 17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. 기상청은 부산 경남지역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오늘 오후 늦게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